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호르몬은 에스토게론 이라 하구요 에스토로겐 그리고 남성 호르몬은 뭐라구요 엔지로겐 이라고 해요 이 테스토스테론 이라는 건 이 엔지로겐 종합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하나로써 이 테스토스테론이 기여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성장 이라든지 골밀도 향상 뭐 성욕 증가 뭐 이런것들이 있어요 나 안먹어? 요즘은 이제 다른 호르몬들을 자극시켜서 다른 호르몬들의 증가를 유도해서 불법적이죠 불법적으로 운동신경이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약들이 새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 모르시지만 쓰시니까 근데 대중적으로 쓰였던게 바로 아나볼릭 단백질 동화작용 이라고 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중에 하나인 테스토스테론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 테스토스테론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 잘못 알고 계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근육 성장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극단적으로 많게 되면 근성장은 숨만 쉬어도 나옵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에요 하지만 이제 말왕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장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제가 10%가 부족하고 10%가 많고 이 차이로 이 사람이 근육이 더 많다 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테스토스테론이 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막을 혈액에서 돌아다니다가 세포막을 지나가면 거기서 이제 이 단백질 동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건강한 세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 돈이 많이 들어와 돈을 많이 주려고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돈이야 돈을 주려고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통장의 한도가 100만원 밖에 못 넣어 그러면 아무리 들어와 봤죠 이게 뭐 아무런 쓸 자가 없는 거예요 종이 껍데기이고 그냥 이제 뭐 똥 닦을 때 써야 돼요 이게 전혀 수용체가 받쳐주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항상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성이 뭐냐면 항상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 중립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도하게 근육 운동을 많이 하던 아니면 뭐 뭐 어떤 신체 발달을 시켰던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이제 그게 바로 항상 요리인데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수용체들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디비더 같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진짜 극단적으로 수가 많이 줄여졌을 때 수용체가 떨어지잖아요 한번 중단을 해보세요 수용체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육 성장이 안 돼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저하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한번 쓴 그 상황부터는 근육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의 약점이라고 하잖아요 약점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그 수용체 줄어드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속도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용체는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줄어들 그 수용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 시간을 좀 벌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일반인보다 운동신경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의사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운동한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직접 아 오빠 뭐가 아픈데 이런 거 먹이지 말라고 지금 목 아파요 지금 목 아파 아 진짜 아니 여러분 제가 목이 아파요 근데 떡볶이 먹이고 지금 이런 거 계속 먹이고 있어요 근데 계속 강연하면서 목 만지고 있는 거 안 보여? 나 등고 갔다 와서 나 혼자 먹을게 이거 누구들고 하시려고 이거만 넣고 하세요 싫어 그래서 한번 쓰게 되면 그것을 헤어 나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쓰고 아 나 한번 써 한번 써서 이제 이만큼 많아졌네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점점 내 몸은 그 성장 호르몬이 없으면 발달할 수 없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근육 성장이 많다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제 지방과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우리 지방세포는 진짜로 나쁜 세포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살이 많다 살이 적다 이거를 말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나쁜 건 살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뭐 살이 많든 적든 간에 서로 같은 인간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도덕성이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실 정도고 일단 운동화학적으로 보면 비만인 사람들은 굉장히 어 신체적으로 나쁜 몸을 표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포가 지방세포는요 이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남성적이게 돼야 되고 성욕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운동할 때 근육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필요한 이 테스토스테론이 지방세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호르몬으로 변하고 있어서 몸이 여성화 되고 있다 이 얘기죠 이 얘기를 굉장히 굉장히 들어서 충독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비만인 분들이 근육 운동을 하기에 그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이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이점으로 봤을 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남성호르몬이 제일 많은데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백의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미 비만인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 남성이 성기와 성기에 있는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이 성장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아니 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미 여성호르몬으로 바뀌어 있어서 여성형 유방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하기 싫어지든지 굉장히 이제 운동하기가 굉장히 부적합한 몸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좀 더 늦어지면 이제 더 돌이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살이 좀 많으신 분 체지방률이 많으신 분들이 근육 운동하기가 더 힘든 건 뭐냐면 이게 근육량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호르몬성으로 봤을 때는 여성호르몬이 좀 월등히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운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개 12% 내지 18% 정도의 체지방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때가 가장 근압성이 잘 와요 그래서 대개 몸이 바짝 많은 사람들 보면은 뭐 힘을 많이 못 내든가 아니면 이제 어 근비대가 잘 안 오지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일 수도 있고요 대개 좀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가 가장 운동하기가 제일 적합해요 어 뭐 보세요 UFC 선수들을 보고 제가 요즘 MMA 훈련을 하기 때문에 UFC 선수들을 보고 또 뭐 기존의 뭐 테니스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축구 선수들 이렇게 장거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개 어느 정도 지방이 있어요 체지방이 뭐 1%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두 자리 숫자로 유지하신 사람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능력이 많죠 그런 얘기는 이제 운동에 가장 적합한 이제 체지방 숫자는 뭐 12%나 아니면 뭐 18% 이내 뭐 이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으시는 분들은 이제 운동하기가 마르신 분들보다 훨씬 더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뭐 마른 사람들도 어 운동하기가 많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 난 멸치핵과 뛰어 난 운동 잘하겠네 난 이제 오늘부터 안오르드슈어 할지 이런거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체지방이 적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적으면 우리 몸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설바이브가 뭐야 한국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어 어쩔 수 없이 남성 호르몬을 이제 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들과 이제 마르신 분들을 비교했을 때 비만인 분들이 더 운동하기가 더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과 비교하면 마른 분들도 운동하기 힘들어요 왜냐 우리 몸 자체가 진화된 쪽으로 진화된 쪽으로 남성 호르몬을 줄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그런 얘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음 아 이제 남성 호르몬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뭐 몇 주 전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자기 남성 호르몬이 적었는데 이것을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맞아야 되는지 충분한가 그런 조언을 좀 물어보셨어요 의사분들은 좀 맞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좀 그럴까봐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응 왜요 이것이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정상 수치보다 좀 낮았을 때에 맞는 것은 오히려 치료 예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 들어 처음에 말씀드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 호르몬 호르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는 세포인 수용체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 근육 운동하기가 많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죠 우리 뭐 아니 알겠어요 우리 몸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남성 호르몬은 계속 수치를 확인해 보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일단 여러분들 운동을 굉장히 과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저중량 저중량으로 고반복 하셨다든지 아니면 고중량 저반복을 하셨다든지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신경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올라간 것인데 올라가게 되면 또 수용체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이 수용체를 지키기 위해서 철회해서 낮춰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운동을 빡세게 해서 1주 2주 3주를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 운동할 때는 수치고 올라가지만 이제 이것이 또 또 저녁에는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로 보면 천천히 내려가요 근데 신기하게 또 성장 호르몬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만약에 오늘 딱 됐을 때 아 나 정상 수치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여 하실 필요가 없고 이것을 한 주 뭐 한 달 뭐 이런 관계으로 계속 재보셔야 돼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딱 측정해서 무슨 암처럼 아 이거 암입니다 라고 딱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병 걸린 것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 수치는 원래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요 놈이 널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성 수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으면 근성장이 잘 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높다고 해서 근성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수용체의 개수 때문에 대개 이제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필요하세요 이 저중량 고반복이든 이제 고중량 저반복이든 간에 일단은 운동 범위가 운동 단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즉 복합 관절 운동이 되는 스쿼트나 데드리스트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스내치 뭐 행클링 이러한 어려운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 뭐라 그래요 2두컬을 하든 3두컬을 하든 이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되고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 뇌가 자극 받을 수 있는 신경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전신 운동을 일단 해 주셔야 돼요 꾸준히 일주일에 2회 이상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토스테로는 운동을 많이 지속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이놈이 언제 올라가냐면 휴식할 때 올라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추천하는 것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하고 많으면 4번 정도 해라 5번 정도는 너무 힘들다 리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기호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과 저녁에 따라서도 시간율에 따라서도 남성 호르몬이 틀려요 수치가 제가 말씀드렸던 아놀드 형님께서 우리 슈알제나고 형님께서는 아침에 운동하는 걸 즐기셨는데 왜냐면 아침에 남성 호르몬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아침에 가장 높은데 아침에 운동이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일단 아침에 신진대세율이 가장 적기 때문에 힘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날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근육운동 즉 근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1호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기존의 운동하는 환경도 생각하셔야 되고 컨디션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분들은 대개 한 80% 정도는 저녁에 운동하는 걸 더 섬호하세요 왜냐? 이미 신진대세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내 몸에 혈중, 포도당도 많고요 힘도 나고 사람들도 부비고요 그쵸? 그리고 정신이 가장 많이 깰 때 그 때 운동하는 게 제일 좋지 아침에 운동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뭐 시간적 여유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은 봤으나 저녁과 아침을 따로 딱 골라서 하시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틀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것도 오후입니다 아침에 그렇게 막 여행하게 갔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팁 드릴 것이 바로 뭐냐면 여성분이든 남성으로 남성들이든 남성들도 여성 호르몬 분비가 무조건 되고요 여성들도 남성 호르몬이 무조건 나와요 다만 양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테스토스테론이 8이라면 에스토로겐은 2가 될 것이고 여성들은 에스토로겐이 8이면 남성은 한 2 정도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73 이렇게 비율이 낮아지겠죠 비율이 점점 이게 좀 달라짐에 따라서 신체적인 변화도 올 것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 테스토로엔 많은 사람 롬다로오지 같은 그런 UFC 선수들 제가 여성 UFC 선수는 그 선수밖에 몰라서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겠죠 일반 여성인 분들보다는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놈이 엄청나게 비율을 잘 재주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역할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남성 호르몬이 성역증과 공격적인 성향 그 다음에 근성장과 골밑도를 지켜주고요 에스토로겐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 혈관의 질환을 예방해 주고 여성적인 몸이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지방을 유지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유방되기 그거받는게 왜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매스컴 같은 항상 매스컴이 문제에요 이 매스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때려박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하게끔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딱 그냥 일찍적으로 딱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제게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말한 말이 맞나 아니면 말한 말과 틀린 의견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매스컴이 때려박는단 말이에요 남성 음식과 여성 음식을 따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뭐야 완두콩은 남성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식한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남성은 남성이 남성호르몬만 있어 남성이 남성호르몬만 있고 여성이 에스테로겐 여성호르몬만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남성은요 남성은 더 이상의 이제 근 성장을 일으키려고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시하는 이 근비대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 여성호르몬이 있어야만 우리의 고울밀도도 굉장히 단단해져요 근데 이것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근육이 성장할까 성장을 안 하죠 서로 이제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남성호르몬이 만약 없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할 정도로 살이 찝니다 여성분들은 그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남성호르몬이 없으면 남성호르몬이 이제 지방을 깎아주잖아요 지방세포를 이제 못 움직이게 해주는 건데 남성호르몬이 아예 배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세포가 남성호르몬을 남성호르몬을 변화시키잖아요 남성을 여성호르몬으로 그러니까 지방세포는 완전 지물놀이죠 그러니까 물탄거죠 자기 이제 나와버린거죠 계속 지방은 늘어나고 일단 여성들은 이제 밖에서 안 나갈 것이고 더이상 운동할 생각도 안 들어야 뭐냐 식욕도 감퇴해버리고 성욕도 감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남성일 경우 에스토르겐이 없으면 남성호르몬이 증가가 안해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남성호르몬이 50이라고 치고 여성호르몬이 10이라고 하면 이 10이 5로 내려간다 그럼 이 50짜리가 40, 30으로 내려가 버려요 더이상 큰일나고 안해요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서로 같이 가는 호르몬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호르몬이라는 얘기죠 여성호르몬도 똑같아요 남성호르몬이 부족하면 여성호르몬이 또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여성은 여성호르몬이 부족하면 굉장히 합격증이 많이 일어나요 여성분들 같은 거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보세요 폐경이 오면 그때부터 몸이 급격하게 나빠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확 줄어요 엄청나게 줄어요 남성들은 한 35세부터 천천히 줄어드는데 여성분들은 폐경이 되면 급격하게 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병에 노출이 되어버리죠 엄청나게 심각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굉장히 심한 병들이 있어서 폐경 후에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가 여러분들 상식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중요한 지식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국한시키는 것이 헬스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테스토스테론을 많으면 좋아가 아니라 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얼마나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활발한지 그쵸 활발하고 이 테스토스테론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 비슷한 또래와 아니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건강하고 더 근육질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테스토스테론은 적다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은 적어도 근육 발달만 잘하면 내 몸이 훨씬 더 수용체가 많다는 얘기므로 훨씬 더 좋은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수준에 이제 좀 유혹이 오시는 분도 있죠 여기 오시는 분들 이거 하나만 들으시면 돼요 맞으면 더 맞자 주사를 맞거나 구경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대요 근데 이 주사 샷을 맞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거 없으면 운동을 절대 못해요 근압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운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 딱 3개월 1년치만 운동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이게 2년 3년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거 없이는 절대 절대 운동을 일반인처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3시간, 4시간 있고 물론 나쁜 거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 봤자 수용체는 적었을 때로 적어졌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이제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작용을 이길 수 있으신 분들은 하세요 오케이? 하시고 어... 이제 이 테스토스테론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운동에 이제 적합 이제 운동에 이제 이제 적합시켜서 그러니까 운동에 이제 아 뭐라 그래야 돼? 성 테스토스테론을 운동에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적합시킨다? 적용? 오케이 테스토스테론을 운동에 적용시켜서 이놈을 이제 좀 어느 정도에 그래도 수치가 10%가 높으면 그래도 좋은 거니까 이걸 크게 유지시키면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키면서 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거 배우면서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배워야 돼요 무조건 우리 배워야 돼요 G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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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F3 같은 것도 여러분들 분명히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유튜브에도 이제 남을 거고 그래서 어 그것도 이제 어떻게 유지하고 그것도 어떤 도움인지 그래서 좀 호르몬에 대해서 다음 주 내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엔조로겐 이라는 그 성장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 단백질 동화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호르몬으로서 이제 되게 아시는 여러분들 이제 남성다워진다 알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오해와 또 다른 또 진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완두콤 드셔도 돼요 여성에 좋다는 음식 남성이 먹으면 좋습니다 왜냐? 비율이 때문에 요 놈이 많아지면 갑자기 여성 호르몬 수치가 많아지면 어? 요거 봐라! 남성 호르몬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남성 호르몬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요 남성 호르몬이 적어서 지금 좀 불안하신 분들은 꾸준히 이제 테스트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로는 여러분들 진위를 알 순 없어요 그리고 적어졌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크게 큰 위험이 되지 않고 어차피 남성은 점점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껴요 왜냐면 아침에 텐트 있죠 텐트 텐트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띠가 느낄 거 아니야 옛날에 10대 정도 20대 초반 같았을 때는 제가 귀찮을 정도로 텐트를 많이 쳤는데 지금은 이제 텐트를 치나 지금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물론 신경을 좀 안 쓰는 것도 있겠지 그런게 있어요 이게 확연하게 남성 호르몬이 부재했다는 얘기거든요 일시적으로 이거 높이기 위해 수 있는 편법이 있어요 금딸이죠 야동 끊고요 여자친구와 사랑사랑 끊고요 배도 않는 이 나이트 가서 부킹 다 끊고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되면 한 17일부터 13일 정도 하면 130%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떨어진대요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건데 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운동만 꾸준히 하시고 술 좀 덜 드시고 금연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분이 몸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나이가 좀 되신 형님분들은 자기 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점점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뭐 스테로이지를 했나 안했나는 적꼭지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자유행위는 무조건 하세요 전립선에 크게 안 좋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 스테로이지를 하나하나나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적꼭지를 보이는데 남성 적꼭지죠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가면 뭐도 올라가겠어요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죠 유방이 유방이 아니라 가슴이 여성형 여성형으로 변화해요 여성화 여성화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적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그 사진을 구글에서 찾을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정확히 나왔네요 여기 나왔네 이 왼쪽이 이제 스테로이지를 쓴 근육 남자죠 어 딱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반별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 받아서 이제 오른쪽으로 된 건데 테스토레스트가 맞으면 대개 이렇게 되고 수술이 필요해요 여기도 이제 딱 보면 아 스테로이즈를 썼구나 이런 거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살짝 테스토레스트 테스토스테론 썼네요 스테로이즈 그러니까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썼고 피하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이론상은 저런 식으로 부작용이 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모양이 엄청 틀리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어 이거 보고 아 족꼭지만 보면 알 수 있어 왜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왜냐면 스테로이드 쓰면 여성 호르몬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 혀 유방으로 변해 여성 화가 되버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내일 홍준님이랑 저 그거 해요 볼링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내일 홍준님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내일 홍준님이랑 홍준씨랑 같이 이제 그거 해요 네 왜냐면 왜냐면 외모로 나면 제가 9시 정도에 아 오늘 저녁 9시 정도에 섭외를 했기 때문에 어 니도 모르죠 그래서 어 아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오늘 섭외가 다 안 돼가지고 우울했었는데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최홍신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섭외한거기 때문에 저녁에 잠 보면 잠자야지 디바 어 졸리면 자야돼 그쵸 여유증도 저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말해준 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비만인 사람들이 운동 왜 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비만세포는 남성호르몬을 에스트로겐 즉 여성호르몬으로 바꾼다 그러면 비만인 사람들이 운동 왜 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쵸 아 청소년들 미국사람들 중학교 때부터 운동해 근데 저는 킥 진짜 없어 그냥 유전자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 여유증이 있다고 해서 스테레오이즈를 딱 뭐라고 할 순 없어 굉장히 나쁜 얘기지 여러분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분 즐겨찾게 한 번만 눌러주세요 털 많은건 테스토스테론에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여성호르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성호르몬은요 어 우리 몸에 털을 제어해요 여성호르몬이 많은 여자들은 이제 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 백인들 같은 경우 운동 좀 하는 애들 보면 털이 굉장히 많은 남성호르몬이 많아서 그래요 크리아이칼린 저도 먹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뭐 긍정적인 연구는 잘 못 봤어요 형 어깨 접히는 부분에 근육 차는건 모르겠어요 형이 거기까지는 내가 뭐 스테로이즈를 썼나 썼나 에 대한 그것을 안 것이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한건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가장 평균적으로는 흑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백인 그 다음에 황인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결과로써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흑인 백인 황인이래요 그러면 부작용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크리아이칼린에서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뭐 그런 것도 안 들고 왜냐하면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먹어봤는데 어 좋은 점만 못 느꼈었어요 부작용은 늦는지는 모르겠네 탈반사는 남성호르몬이 많거나 아니면 현저히 여성호르몬이 적거나 따스한 몸 왜 헬스쳐볼 때 나도 아침에는 더 막했지 아 하루종일 다 했어요 살찌는 뭐 알지 당연히 흑흑흑 흑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난 솔직히 진화론을 굉장히 나도 물론 종교를 믿지만 내가 말하는 건 막 이렇게 원숭에서 인간이 됐다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몇천년 전부터 몇만년 전부터 그 인종들이 그 환경에 적응했다고 믿거든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땡볕에 있었기 때문에 멜라토닉 이제 발달을 해서 꿰매진 거고 운동신경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문화적인 것이 이제 발달을 잘 안 했으니까 진짜 혼자 살기 위해서는 뛰어들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인종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요